네 경기 네트워크 뉴스의 정주현 기자입니다. 성남시에서는요 외국인 눈높이에 맞춰서요 체납 통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성남시는 오늘 20일 3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번역한 체납 통합 안내문과 지방세밀, 세외수입 안내 리플릿, 외국인 복지지원센터, 다문화지원센터 및 체납자가 각 가정에서 배부를 합니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들이 지방세 정보 부족으로 겪는 체납 발생을 예방하고 외국인 납세자 편의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국제와 다문화 추세에 따른 외국인 유입 증가로 외국인의 체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인 단순회비 성격인 주민세 체납권이 50만원 미만으로 수액 체납이 많습니다. 성남시는 외국인 눈높이에 맞춘 체납 통합 안내문 배부를 통해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성실 납세의식을 제고해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실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경기대 투어크 뉴스의 정주연이었습니다.